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옛날에 어떤 소금장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주 영특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처럼 천대받는 삶을 살지 말았으면 하는 염원과 함께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아들을 한양으로 보냅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은 것이죠. 과연 그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양반과 상놈의 차별이 아주 심할 적에 어떤 소금장수가 살았다. 그 당시는 개떡같은 시절이라 소금장수라면 상민 중에서도 제일 천한 취급을 받았다. 그런데 이 소금장수가 아들 하나를 참 잘 낳았다. 착한 데다가 얼마나 영특한지 하나를 가르치면 백을 알았다. 그러면 뭐하나 소금장수처지에 아들을 번듯하게 가르칠 수가 있나 제대로 과거를 보게 할 수 있나 그래서 부친이 한탄했다. 참 아깝다. 내가 뼈다귀나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면 크게 될 놈인데 아비를 잘못 만나 소금더미에서 썩는구나. 그런데 이 녀석이 어찌나 기특한지 서당을 못 가도 서당 문밖에서 동량글을 얻어 배우고 경전 한 권을 못 사줘도 남의 책을 벗겨 읽고서는 나이 연하문살에 사서삼경을 다 꿰뚫었다. 소금장수가 보기에 자식의 재주를 그냥 섞이는 것은 세상에 커다란 죄를 짓는 것 같았다. 그러자 차라리 부모자식의 인연을 끊었으면 끊었지 이대로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는 할 말이 있다고 아내와 아들을 불렀다. 먼저 아내를 아랫목에 앉으라고 하고는 큰절부터 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아내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고는 말했다. 여보, 내가 오늘 당신에게 절을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소. 우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영특한 것은 아무래도 친가가 아니라 외가의 피를 타고난 것 같소. 내 머리통을 봐도 알겠지만 친가에서는 이런 똑똑한 아들이 나올 수 없소. 그래서 당신에게 고맙다는 절을 하는 것이오. 그렇지만 오늘 나는 당신에게서 이 귀한 아들을 빼앗아 나라에 바치려 하오. 우리 곁에 이대로 두는 것은 아이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오. 우리에게는 이 똑똑한 아들을 감당할 능력도 권리도 없소. 그래서 아들을 빼앗아 나라에 바쳐서 미안하다는 절을 당신에게 한 것이오. 소금장수는 그동안 안 입고 안 먹고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한 푼 두 푼 모은 엽전을 몽땅 아들에게 주면서 말했다. 아들아, 이 돈을 받아라. 아버지, 갑자기 웬 돈을 주세요? 아들아, 우리가 너의 재주를 썩히면 하늘이 노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큰절 한 번하고는 집을 나가거라. 나가서 내 근본을 아무도 모르게 하고 과거시험을 봐라. 아비 어미는 영영 잊어버리고 마음껏 내 포부를 실현하면서 잘 살아라. 아껴 쓴다면 이 돈으로 몇 년간 입에 풀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과거시험에 급제하도록 해라. 출세하더라도 내 근본을 망각하지는 말고 또 세상에 늘리고 늘린 춥고 배고프고 서러운 사람들을 절대 잊지 말도록 하라. 소금장수 부부는 이렇게 아들을 잘 타일러 한양으로 올려보냈다. 그랬더니 참 이 녀석이 한양에 가서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몇 년 뒤 과거를 봤는데 터억하고는 장원급제를 했다. 과거의 급제에 벼슬을 살면서도 성실한 데다 똑똑하기 그지없으니까 나란 일을 또 야무지게 잘했다. 그러다 보니 정승의 눈에 들어서 정승이 무남동녀 외동딸의 사위삼으려고 했다. 소금장수 아들이 일국의 정승사위가 될 참이었다. 정승집에서는 손 없는 날을 받은 다음 잔치 준비한다고 야단법석이 났다.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봤다. 아무리 과거의 신분을 세탁했다고는 하지만 혼인잔치에 아버지를 모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국립 끝에 관복을 구해서 시골집으로 내려보냈다. 관복에다가 머리에 쓰는 관하고 발에 씻는 목화까지 갖추어 내려보냈다. 들키지 않게 잘 차려입고 오라는 거였다. 그런데 소금장수가 아들 혼인잔치에 가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뭐라고 부탁했다. 마누라, 보리개떡을 한 함지만 쪄주오. 아들놈 갖다주게. 아이고, 정승사위가 됐는데 보리개떡을 먹겠소? 그게 무슨 소리요? 개가 보리개떡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무리 정승사위가 돼도 그렇지. 입맛이 변할까? 남편 말이 그럴듯하다고 여긴 아내가 보리개떡을 한 함지 쪄줬다. 그러자 소금장수가 그걸 함지째 짊어지고 갔다. 소금장수는 아들이 보내준 관복 따위는 버리고 떡함지만 한 짐 짊어지고 한양정승 내 집까지 갔다. 사돈이 정승이거나 말거나 일종의 고집이었다. 정승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혔다. 사돈이 그러던지 말던지 소금장수는 아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가 이 보리개떡을 좀 잘 먹었니? 어서 양껏 먹어라. 예, 아버지. 맛있겠네요. 아들이야, 너무 좋지. 세상에 어머니 손맛보다 맛있는 음식이 어디 있겠어. 그러자 기분이 무척 좋아진 소금장수는 새며느리가 될 정승집 딸을 불렀다. 아가, 너도 먹어봐라. 며느리야, 무슨 맛이 있겠나마는 그래도 시아버지 되실 분의 체면을 생각해서 열심히 먹었다. 아들하고 며느리가 잘 먹는 것을 보고 신이 난 아버지가 정승집에 나뭇가리 쌓아놓은 걸 보고는 그만 너무 나가버렸다. 나뭇가리 한 번 큼직하다. 이 나무 다 너희 장인이 한 거니? 그 말을 듣고 어떡하나 안 그래도 긴가민가 하던 정승이 사위네 집안의 근본을 눈치채버렸다. 그래서 사위감을 불러놓고는 물어봤다. 아들은 정직한 젊은이라 잘됐다고 생각하고는 사실대로 털어놓았다. 그래서 정승 양반이 사돈이 소금장수하는 것도 사위가 소금장수하들인 것도 다 알아버렸다. 정승은 역정이 나서 사돈이고 사위고 다 내쫓아버렸다. 내쫓으니 어떻게 해? 할 일 없이 쫓겨났다. 그 광경을 본 예비 며느리가 가만히 생각하니 시집을 못 가게 생겼다. 게다가 남자가 또 보통 남자야. 양반 집 아들 100명을 데리고 와도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사람인데 낭자는 밤새 궁리한 다음 계략을 꾸몄다. 다음 날 정승 댁 딸은 여종들이 아버지 아침상을 차리는데 두 팔 걷고 나섰다. 얘들아 오늘은 아버지 진지상에 아예 간을 하지 마라. 간장이고 된장이고 고추장이고 소금이고 아무것도 치지 말고 그냥 올려라. 만약 간을 해서 올렸다간 경을 칠 줄 알아라. 누구 명령이라고 거역해. 그렇게 맹탕으로 차린 밥상을 그녀가 직접 가져다가 올렸다. 두 옷을 떠다 말고는 밥상을 가져온 딸에게 부친이 물었다. 오늘 아침 상은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싱거워? 정승이 모르니까 딸이 되물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제 남편 될 사람의 근본이 소금장수라고 내쫓으시기에 소금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지요. 뭐라고? 세상에 소금 싫은 사람이 어디 있니?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인데. 소금은 귀중하다고 하시면서 왜 소금 만드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은 천대하세요? 뭐라고? 내가 언제? 까지 말하다가는 입을 닫았다. 자기가 한 행동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러자 딸이 아버지 앞으로 조금 다가서면서 다시 입을 열었다. 아버지께서 소금장수를 천대하시면 그 누가 소금장사를 하려고 하겠으며 소금장수 없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소금이 없으면 밥을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시면서 소금장수는 왜 구박하세요? 소금장수 없이 소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늘이 벼스라치나 양반을 만들 때 백성들 잘 살게 하라고 만들었지 백성들 괴롭히고 구박하라고 양반과 벼스라치를 만들었나요? 정승도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아니라서 제 잘못을 얼른 깨닫고는 사람을 시켜서 사위를 도로 불러올리라고 명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남자 쪽에서 거절했다. 신랑 아버지 되는 소금장수뿐 아니라 신랑까지 정승 집에 장가를 안 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면서 조건을 내걸었다. 정말로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시골로 내려와서 사과를 먼저 하라는 것이다. 정승은 무슨 말이냐고 불같이 노해서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자 부친의 그 모습을 본 자녀가 자리를 깔고 누웠다. 그 신랑 아니면 시집 안 가겠다는 것이었다. 어떡하나? 예로부터 자식이 기는 부모는 없으니 말이다. 고집을 꺾은 정승은 시골로 내려가서 크게 사죄했다. 낭자 역시 제 부친을 따라가서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그 앞에서 시부모님께 큰절 올리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그렇게 한바탕 구슬한 다음에 신랑을 한양으로 모셔와서는 혼례를 근사하게 치렀다. 실제로 세상이 이렇게만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화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호 선생이 글을 적고 이후 정화배기 사파를 그린 책 우리 예니하기 100가지가 모본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그리고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김학수화백의 숭례문 박예칠패시장이 그림을 한 점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와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이야기에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내려온 지역의 설화 소금장수의 아들 서기에서 일러스트 한 점을 빌렸습니다. 한국민화협회에서 화가 주현웅의 장원급제 그림 한 점을 빌렸습니다. 다음 카페 문화사상 물의 나라에서 일러스트 정화수 한 그릇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일리사마레프 픽사베이 그리고 게티이메지 뱅크에서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극장은 일주일에 세 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고맙습니다.